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는 4프로에서 이렇게 세 곡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 미세먼지요. 세 번째 소개해주신 분 하단 기운을 통화하는 과장님이 굉장히 신나는 것을 위해서 진짜 하단 기운을 다음날에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경쟁이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전문가를 지금 여러분께 이제 보내고 있는 내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나게 들어 보실 준비 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일 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와 지휘사 김소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지 너무 뻐다. 글쓰고 있고 고양이. 고양인 카페 더 어렵지? 아, 고양이 있는데? 응. 고양이 있는데? 엄마? erwis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